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2시 52분 구간이고요. 철저히 우리 시장은 정말 박스다, 이 정도 재료에도 박스권이다 라는 걸 여실히 또 드러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수급 특징줄을 어떤 해석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요? 두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미르 경제 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했었던 건 개장에 만들어섰던 그 출렁임을 어느 정도 만회를 시키고 플러스권 보여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가더라도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제부터 확실하게 존재를 비췄던 신재생, 수소가 강하네.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그건 알겠고 우리 시장은 순환매 할 거야 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송태현 과장님, 지금은 그냥 테마를 더 추적하는 게 수익 싸움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걸까요? 수익 싸움에 있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워낙 그전까지 사실상 소수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주체들이 이제 다른 또 수익원을 위한 이런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치우쳐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반도체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그리고 수급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성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더욱더 많이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핫한 쪽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것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방향성 있게 배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가두리 내에서의 테마 순환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엔비디아가 증명했잖아요. 이사님. 네. 천비디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지난 애플 때와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애플 때도 아시겠지만 주주화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다가 BH LG노텍 잠시 움직일 것 같더니 요새는 또 조용해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했고 액면 분할 얘기하게 되면서 환호를 하고 있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그냥 엔비디아를 사자. 그런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하게 된다면 지수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으면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를 사자. 그런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오늘 안 간다고 해서 또 안 간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들이 이게 또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반응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빠른 순환매에 의한 종목 장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에 발랐던 전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소란지 풍력 태양강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반도체가 못 가게 되면 에이 안 가는 것 같보다 그냥 그들만의 잔치인가 보다. 엔비디아를 사자. 이렇게 되지만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안 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면 저는 월요일까지만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려고 유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삼성은 제가 조금 더 치고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스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 하인스만 가는 건지 아니면 시간차도 같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확실히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 회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채팅방에서도 엔비디아 후속주는 엔비디아였나 보다 제 2의 엔비디아는 천비디아였나 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총과장님 사실 여기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거든요. 좀 놀라웠었던 게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를 오전에 만들었고 삼성전자는 그때 파란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제부터였죠 여러분 오후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빨간불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더라고요. 차트 같이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함성전자 오르는 거는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 들어보니까 오늘 정부 쪽에서 돈 푼다. 반조체 지원한다. 이 소식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반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도 궁금한 건 저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해석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전자가 사실상 반등이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HBM 시장에도 전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상승이 나올 때는 SK하이닉스는 독보적 지위를 그만큼 이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로서 저는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이 랠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도 많은 랠리가 나왔었었는데 그 랠리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수익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될 테고 그 선택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 이번에 엔비디와 관련돼서 진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동률적인 측면이 만약 올라가게 됐을 때는 얼마만큼은 사실상 많이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생길 거고요. 디램 관련된 메모리 캐파 자체가 전자가 더욱더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만약 온디바이스 AI까지 전반적으로 더 넓게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등치 큰 놈이 규모의 경제로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현상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눌리고 이제 전자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올라왔을 때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레거시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지만 움직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볍게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레거시단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프로에시선에서 받아봤는데 계속해서 레거시 얘기가 나오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돌파구가 레거시다라는 쪽으로도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다시 SK하이닉스로 조금 저의 시선 땡겨와서 이사님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점수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20만 닉스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시원한 반등이라고 볼까요? 엔비디아 천선은 SK하이닉스에겐 20만 원 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애플 사례를 보게 되면 2020년도 8월 달 같은 경우 애플도 한참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 액면 분할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182달러까지 계속 2021년도 넘어서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엔비디아도 상승 기율과 좀 완만해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말씀 드렸는지 어디서 말씀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SK하이닉스가 이제는 20만 원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돌파고 났는데 얼마 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서 했나요? 네, 지난주에 문제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갈까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어쨌든 이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2차전지가 결국 꺾였던 게 시장이 꺾였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좋지만 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꺾이게 되면서 가지 꺾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더 좋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동행해서 동조화시켜서 가게 된다면 가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2분기, 3분기는 계속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만 원 이상은 그래도 가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지금보다 지금 대비해서 너무나 낮은데?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일단 지금은 다음 단계인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하다 보면 좀 신기한 것들이 절대적인 수치에서 멈춘 게 많거든요. 과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만 원 멈춰버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절대적인 수치에 멈추는 게 과거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절대적인 수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 가격 도달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간다는 조금 어이없는 말씀도 좀 드려야 돼요. 상승탄력이 요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사님 그거 받고 한미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25만 원 선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박스라인 상단이고 못 들었거든요. 오늘 실적 나왔는데도.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셨단 말이죠. 같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오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영역, 미제 영역? 이렇게 말씀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시 당초 저는 한미반도체를 딱 10만 원까지 봤거든요. 10만 원까지 보게 되면서 아침 개장 방송에서 이 종목을 2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10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좀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SK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정말 죄송하고 애매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조금 지금 이 박스 라인을 올라가거나 오히려 아니면 진짜 낮춰서 정의사님이 바라봤던 그 가격대에서 어떤 지지를 만드는가가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번엔 송과장님께 여쭐게요. 여전히 SK 밸류체인 향이 HBM이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 탑빅이라면 유망할까요? 아무래도 실적의 가시성?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의 반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마음 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반대편일 것 같아요. 지금의 컨셉 자체가 어느 쪽으로 더욱더 기울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울어지게 됐을 때는 확실히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장비 밸류체인들은 그만큼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랠리가 끝나기 전에 얘네가 끝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SK 하이닉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권은 계속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없다. 대장주일수록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폭이 조금 제한적일지라도 추세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HBM에서 승기를 뺏겼지만 실적 자신감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우리가 희망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에 얼마만큼이나 메모리 쪽이 더 좋아지느냐가 중요해요. 메모리에서의 실적.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레거시한 전반적인 쪽에서에 대한 회복보다는 지금 HBM 쪽에 소수 쪽으로 더욱더 많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좋아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그걸 더 옛날 레거시 쪽에 대한 확장을 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가동률을 올려주는 거고 그 가동률을 올려주게 되면 수율은 이미 전자가 많은 부분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런 식으로 좋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한 업체들도 대부분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똑같이 올라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조금 재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런 직각샷 같은 모습이 안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삼성전자의 방향은 확실히 메모리 전체를 놓고 한번 보셔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 반도체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PDDR 키워드가 시장에서 출금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콜에서 젠슨왕 사장님도 LPDDR이 우리의 서버 전력 소모를 좀 줄여준다라고 아예 워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LPDDR 쪽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지금 매수 관점으로도 완전히 열리는지도 궁금해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갈 때 가도 갈 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하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기 때문에 가는 거 보고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개인적으로 HBM 영역에서 솔직히 말씀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확장이 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선당공정 같은 경우도 HBM 비중이 35%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무게 중심으로 HBM이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아직까지는 HBM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레트로 HBM 레트로 HBM 이렇게 하게 되면 함이반트 제한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와 조금 확장시켜서 이것도 레거시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HBM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지나셔서 말씀했지만 웨이퍼 투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 관련된 웨이퍼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공정이 하반기에 100%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 관련된 소호품 관련된 회사라든지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삼성 이렇게 보게 되면 그쪽과의 교집합이 있는 것들 쪽으로만 지금 제한시켜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최근에 조금 장세가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켜서 미국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영역 내에서 가는 것만 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전략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수혜 얻을 수 있는 종목, 그때 사이맥스 PSK 홀딩스였나? 그리고 오늘 하나 머틀리얼즈가 가는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봐요. 하나 머틀리얼즈요? 그 소모품 만드는, 시가공정에 들어가는 시코링 같은 소모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것도 결국 가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 가동률 증가. 공정 가동률 증가하게 되면 소모품 수혜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국 반도체 재료라든지 소모품 이쪽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압축시켜가지고요. 네. 정부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중소형 기업에 더 많이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소부장단에서 확실하게 또 포인트 연결될 수 있을지도 같이 앞으로 주가 움직임 통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화제 전환해 볼게요. 전력 수요가 이제 신재생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쭉 한번 볼게요. 그 구릿값에 따라서 지금 2구 산업도 많이 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근데 또 담는 주체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솔깃? 내가 만약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들어가 봐. 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빅사이클일 것 같아서요. 이런 조정이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지. 구리 관련주도 그렇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일단은 둘 다 약간의 거품은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요? 네. 사실 두 가격 모두 다 너무나 많은 부분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투기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산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구리 가격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기기는 조금 더 갈 건 같은데 고점에 대한 징후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슈퍼사이클의 도래가 되었다라고는 말이 나온과 함께 이제 업체들에 대한 증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LX 일렉트릭이 얼마 전에 사실 증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LX 일렉트릭이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 역시나 또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사이클 산업 사이에서는 결국 그것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될 거고 그것은 결국 주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금 확보를 된 상태에서 지금 눌렸다고 들어가는 그것보다 다른 매력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 매력적인 대안이 이쪽이 될 수 있을까요? 정의사님 SK 이터닉스 거래대금 상이 올라와 있고 어제 또 의미 있는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 두 자릿수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확실히 이쪽에 더 꽂혀 있다? 그러니까 잠자던 신재생을 깨운 게 미중 갈등이에요? AI의 연장성일까요? 물론 두 개 다라고 하는데 탄력이 더 높은 쪽은 태양광인 거 보니까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급격한 시세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뜨끔했어요. 둘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까 봐 제가 선수쳤어요. 여러분 둘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살짝 뜨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가 갑자기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도업종이 될 건지 단기 테마가 될 건지를 판단하는 요인이 뭐냐면 숫자를 보시면 돼요. 실적이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도 상반기에 얘기했고 작년 상반기에 얘기했지만 방산 계속 얘기했잖아요. 방산 같은 게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죠. 그리고 올해 와서 또 조용하지만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 돈 계속 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수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쪽으로 보자고요. 풍력하고 태양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치고 나가주려면 방산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과거산이라든지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못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납에 의한 가격 메리트를 가능한 상당히 높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미국 대선당으로 오잖아요. 조금 앞서 나간 얘기는 한데 주식시장은 바이든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신재생이 가서요? 네. 왜냐하면 2차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라는 거라는데 이걸 약간 뒤집어보게 되면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공화당 쪽에서 물론 일단은 트럼프가 거의 확실되지만은 트럼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후보가 나왔는데 바이든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비꼬아서 보게 되면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연임이 되거나 연임이 되는 경우는 주식시장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바이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순환매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라고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찌면 적절한 얘기가 화장품 4월달에 처음 보아 계셨다가 한참 떴다가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후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바이든 가능성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것도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사실 바이든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교집합은 어떻게 보면 원전인데 오히려 신재생이 지금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 좀 11월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계속 추이는 지켜볼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7번에 하이브 자리하고 있네요. 지금 주가는 어떻죠? 어제 JYP는 신저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엔터주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SM 10.66% 상승이고요. 큐브 엔터 따라가고 하이브도 6.6% 때 지금 20만 원 두드리는 구간에서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도 5% 반등 이어지고 있고요. YG도 4% 때 흐름 보이네요. 엔터주가 오늘 갑자기 빛이 들었어요. 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앨범 판매량이 4월에 좋았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고도 있는데 순환매로 보시나요? 아직은 저 순환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도 똑같은 일이었을 텐데 오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요적인 메리트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 하이브 사건도 일단락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적인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섹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가격적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는 지금의 이야기는 다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순환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다시 회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런 현상들 자체가 나오는 게 주도주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도주라는 게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파생된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저는 어제 사실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그것도 강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자동차로 인해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챙겨가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의사, 송태영 과장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